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얼른 좀 모셔볼까요? 네네네. 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KB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진짜 KB, 김효진이. 국민. 자, 우리 김효진 의원님 매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의 큰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지표부터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제 뉴스 3부터 해서 파월 의장 재지명을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왔잖아요. 미국 오프닝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시장을 딱 잘라놓고 보면 달러는 강세,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하고. 반락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게 재지명이 한 60%의 부분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40%는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달러 강세를 촉발시키죠. 이게 좀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환율 이야기도 드렸었고 해서 오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쭉 이야기를 드릴게요. 코로나 데이터는 정말 업데이트를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왼쪽 그림이 노란색 선이 독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예요. 지금 5만 명 정도 되고 지난해 겨울에 가장 심했을 때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도 3천 명, 3일 연속 넘고 그래서 헉 하시지만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왼쪽 그림의 검은색 선이 미국이에요. 유럽보다는 상황은 낮기는 합니다만 어? 이거 다시 올라가나?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꼬리를 살짝 꼬리를 들었네요. 미국도. 네. 꼬리를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마다 부스터샷을 맞아라. 그리고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좀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정책들을 막 빠르게 빠르게 바꾸고 나가고 있긴 한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참 계절이 뭔지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부터 해서 계절을 좀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3개의 일별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추이인데 이걸 뭐 네 번째 파동이라고 해야 될지 다섯 번째 파동이라고 해야 될지 예.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영향을 줄지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좀 머리를 써서 봐야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은 어? 그러면 경제는 안 좋아질 테니까 금리는 하락. 그리고 통화 정책은 정상화는 늦춰질 거야.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은 성장주가 갈 거야. 이렇게 약간 저희가 2년 동안 썼던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가 거의 만 2년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형향이 계속해서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에 면역이 생긴다. 예. 그리고 요즘에 여의도도 저녁에 식당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글바글. 바글바글. 당일 예약은 당연히 안 되고 2, 3일 전에 예약을 해도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리가 안 오. 대리기사님이 안 오죠. 그 정도. 대리기사님이 안 오신다는 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늦게 오시는 거지. 그만큼 이제 회식이 많다. 요즘 11시에 지하철 타면은 파티예요. 파티. 11시에? 11시가 요즘 술집 닫는 시간이거든요. 11시에 지하철 타면은 바글바글해요. 아니 나 12시까지 있었는데 어제. 아 그래요? 시간이 또 바뀌었나요? 가게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 그럴 거예요. 아마 식당 뭐 이런 데 카페 이런 데들은 영업 제한이 특별히 없고. 어제 학교에서 12시까지 있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잘 좀 드시네요. 요즘에. 아니 어제 월간 커넥터라고 종방이. 종파티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대외활동을 자제해야매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대외활동을 외부활동을 조금씩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차트를 좀 띄워봐 주시면은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 뭐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가 똑같이 노란색 선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해 가장 최악의 시점보다 두 배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긴 위축됐죠. 그런데 5만 명의 일별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데미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경제의 영향을 따지려면은 국가가 나서서 봉쇄 조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두느냐. 이게 사실 되게 뻔한 이야기죠. 봉쇄 조치하면 경제가 안 좋겠죠. 봉쇄 조치를 안 하면 경제가 좀 덜 나불 테고. 그런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정부의 선택에 따라서 경제의 모양이 좀 달라지게 됐고. 그 차트에서 제가 빨간색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난해 연말하고 올해 넘어올 때 유럽 국가에서 부분적 락다운을 했었어요. 그 전에도 사실은 유럽은 확진자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그다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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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맙시다라고 했더니 경제활동들이 쭉 위축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죠. 제가 이 락다운을 하면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라는 뻔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스트리아가 이번 주부터 락다운을 했어요. 그러시는 거 보니까 유럽의 이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오스트리아가 부분적인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죠. 꽤나 강도 높은 락다운 조치를 다시 시행했고 독일도 사실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독일은 백신 안 맞은 사람 몇 명 이상 못 모이고 어디에 갈 수 없고 어디에 갈 수 없고 이래서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하루에 5만 명씩 나오면 작년보다 2배면 사실은 굉장히 꽤나 심각하잖아요. 한국처럼 몇백 명에서 천 단위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참 독일도 그러네. 메르키를 그만두자마자 저렇게 되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히 나갔나? 나갔지. 그리고 교체됐어요? 교체됐지. 아니 왜 한참 연정 꾸린다고 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바로 됐구나.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도 하고 락다운 같은 거를? 네. 그리고 이제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굉장히 강렬한 시위들, 반대하는 시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독일은 좀 인구도 좀 되고 그리고 경제 규모도 유럽에서 가장 크다 보니 이게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다른 국가들로 확산이 될 거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지난 경험을 보면 유럽은 이게 전 유럽 국가들이 락다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꽤나 이제 확산이 많이 되죠.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다 보니 확산이 좀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조금 간단히 지금 이제 초겨울인데 올겨울도 참 추운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이제 한편에선 하는 거죠. 그 영국 데이터를 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위드 코로나의 첫 주자가 영국이잖아요. 지금 유럽의 사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번지게 될지 경제나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영국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 파란색 선이 일별 신규 확진자 수 그리고 이제 노란색 선이 소매 및 여가활동 지수인데 제가 축을 바꿔놨어요.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2021년 4월부터 별로 연관성이 없죠. 같이 내려오거나 원래 같이 올라가야지 되는데 이게 그냥 얘는 얘 갈 길 알고 쟤는 제 갈 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이후에 지금 코로나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에요. 14만 명 정도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에? 네. 가장 심각했을 때가 이제 5만 명이었는데 지금도 4만 명인 거를 감안하면은 거의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위드 코로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왜 저렇게 하는 거냐. 제가 볼 땐 경제 활동들이 영향을 별로 안 받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이미 심각하죠. 심각해져서 뭔가 경제가 1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다시 한 달만 마스크 씹시다. 한 달만 집에만 있읍시다. 이런 정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노란색 선을 보시면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4월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이 0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10% 정도 제약은 있지만 그 이상의 제약은 사실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그냥 계속해서 이거는 사실은 옳은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판단인 거잖아요. 각자 상황에 따라 판단인 건데 계속해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하면 경제에 대해서 되게 디스카운트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만약에 심상치 않다. 겨울을 일단 넘어가고 보자. 경구용 치료제 아직 인증받지도 않았으니까 겨울을 넘어가고 보자. 일단은 집에 좀 더 있자라고 한다면은 경제는 한 번 더 회복세의 지연이긴 합니다. 다시 엄청나게 주저앉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주사로도 좀 맞으면 좋지. 우리나라를 맥해놓아주는 것 같고 주사했잖아. 유럽에 승인받았죠. 승인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에 대해서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지난해처럼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 아픈 게 물가예요. 어제 파월이 재지명된 것 때문에만 금리가 많이 올랐을까? 최근에 그것 때문에만 달러가 강세로 갔을까? 저는 이게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 경제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하락해야 정상인데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본 게 경제는 경제대로 안 좋아지고 병목 현상 때문에 물가 부담은 물가 부담대로 높아지고 이렇게 예전하고 아구가 안 맞는 그림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영국만 해도 경제 활동들은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제 데이터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가가 높아요. 국가 안에서 잘 실어 나르지 못하고 제때의 부품들을 조달을 받지 못하면서 생산은 제대로 안 되고 가격은 올라가는 흐름들이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신문기사에서 영국에서 기름 넣으려고 줄 이렇게 쓴 거 아마 신문기사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기름이에요? 요소수 아니고? 요새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택배 그러니까 운송하시는 분들 없어 트럭 기사분들 없으셔가지고 완전 난리였거든요. 몇 달 전부터. 이게 뭐 브렉시트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한 거는 좋다. 나라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게 이 격리, 자가 격리를 너무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주요 국가의 근원 소비자 물가입니다. 심지어 뭐 식품 가격이나 유가 같은 것들은 뺐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지금 훨씬 높아요. 영국이. 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러면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됐고 미국도 지금 약간 다시 확산이 될까 말까 이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영향이 많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물가 어떡하지? 지금 사실은 경제가 문제라기보단 물가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희 뉴스3에서도 파울 의장이 취임사를 하면 이제 연설을 하면서 물가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한 걸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국가들의 포커스가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물가 안정에 굉장히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은 병목 현상이고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 거야 라는 약간 한 번 이렇게 또 툭 이렇게 실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가능성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지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는 내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물가 내려올 거다. 이제 2, 3월 경이면은 물가가 하락 안정되는 게 미국을 필두로 해서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점까지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우리를 괴롭혔던 병목 현상들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이 없어서 이제 좀 잘 뭔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하나 조금 다행인 거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일별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병목 현상이나 물가들이 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왼쪽 차트가 발틱 운임지수이고 오른쪽이 천연가스 상승률이에요. 보면은 올라갈 때도 참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 지금 훨씬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병목 현상도 있고 수요의 수요도 여전히 받쳐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운임지수를 더 올려받았을 테고 천연가스도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것들도 사람들 막 헷갈리는 거예요. 경제는 조금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병목 현상은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급등해 있는 가격들은 지금 하락 전환한 상황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국내 운송 그리고 배로 시러운 것들을 하역하는 작업들이 딜레이 되면서 물가 상승이 조금 더 밀어올려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좀 강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다만 이 병목 현상도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운임도 오르고 이제 이랬던 거에서는 조금씩 이제 한 발 후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가 다 말씀드려서 좀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연말 내년 연초까지 우리가 받아보는 물가는 헉 소리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1, 2월 지나가면서부터는 물가는 하향 안정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말까지 좀 이 매크로와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좀 다 괜찮아진 거 아니었어?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비, 한 번 더 고비가 남아있다. 이런 것도 한 번 마음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원래는 코로나19 확산되면 물가가 빠진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거였는데 공급사이드 병목 현상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인데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유럽도 유럽이잖아. 동남아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리네요. 일단 제가 지난주 차트에는 있었는데 리마인드를 한 번 해드리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됐고 여름부터 뒤늦게 좀 확산이 되면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 분비되고 굉장히 문제였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9월 정도, 8월 말 9월 정도가 동아시아 지역에 코로나가 굉장히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를 다 동아시아 지역 합해서 한 하루에 1만 명 정도 나왔다라고 친다면 지금 2천 명,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에서 한 1천 명 정도 기록을 했다가 한 200명으로 쭉 낮아졌다가 210명, 220명 더 이상 줄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난해 여름에 우리를 괴롭혔던 정도의 강도는 아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구글 모빌리티, 특히 작업장, 근로와 관련된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는 플러스로 올라섰고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도 좀 개선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화되는 것도 있고요.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막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통화 정책, 미국의 통화 정책, 유럽의 통화 정책도 계속 이제 논란 자체가 되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는 건 사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쪽에서 보면 물가가 더 높게 나오니까 아니야 긴축해야 돼. ECB도 돌변할 수 있어. 파월도 연임됐겠다. 이거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 보면 동아시아도 괜찮아지고 원자재 가격도 괜찮아졌고 코로나19라는 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수요를 약화시킬 텐데 저런 거에서 중앙은행이 나서면 안 돼. 그래서 동시에 모두 이쪽으로 보면 맞고 이쪽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들이 지금 되게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연말까지 혼란스러움은 좀 매크로단에서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환율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그리고 유럽은 원래 무역수지 흑자가 회색 막대기가 유럽 지역의 무역수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수입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 무역수지 흑자가 꽤나 많았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유럽의 무역수지가 갑자기 적자가 됐어요. 한 4, 5개월 만에. 그래서 코로나의 확산, 무역수지 적자 전환 이런 것들로 최근에 유로화는 거의 수년에 최저치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저희는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내년에 전망합니다라는 생각인데 시점들은 확실히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바꿀 만한 상황이냐 이 파월의 연임 그리고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을 더해서 봐도 저희는 내년에 달러 약세, 워낙 강세 전망을 바꾸지는 않고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90원까지 올라갔어요.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밀어올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환시장 수급은 잘 체크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생소한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거주자 외화예금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거주자 외화예금, 우리가 달러 예금을 드는 거를 거주자 예금을 개인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국내에서 얼마나 달러로 된 예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들입니다. 네모박스 쳐놓은 데를 보시면 되는데 기업이 거의 한 80% 정도 거주자 외화예금을 가지고 있고 개인은 한 20% 정도 외화예금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 외화예금이 9월 대비 10월이죠. 이게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9월 대비 10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62억, 전체가 820억과 750억 달러에서 820억 달러로 한 달 만에 62억 달러라 늘어났어요. 한 달 만에 거의 10%가 탁 얹어진 거죠. 왜 그랬냐 봤더니 10월에 1,200원을 찍었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초반에.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좀 기다렸다 환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는 달러로 계속 가지고 있을 만한 기업들도 있으시지만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 대금 줘야 될 것들도 있어서 환율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혹은 조금 늦게 원화로 환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1,200원까지 쭉 밀어 올라가니 이거 뭐 1,220원이나 예를 들어서 1,300원 가면 우리는 더 이익이니까 이 환전을 밀어놨던 자금들이 꽤 있는 겁니다. 지금 그 10월이 고점이고 최근에 올라갔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전 고점을 벗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연말로 가면서 유럽의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고 미국도 그렇게 그래 그렇게 긴축으로 찍지만 하진 않을 거야라는 계산이 들고 들었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상당 부분을 시장이 좀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원화 강세로 가는 시점들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수급도 반대로 가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가긴 힘들겠네라는 판단들이 서면 수급상에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만한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충 준비하신 차트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은 해주셨는데 연말이고 해서 또 우리 김효진 의원께 좀 여쭤보는 장세 이코노미스트이시긴 하지만 장세를 보고 계시니까 어제 시장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됐잖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이게 다 환율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게 반영이 돼서 시장의 성격이 규정이 되는데 계속해서 경기 관련 대응, 우리 기준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간 소외에 맞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제 마침 현대차도 또 급등, 급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를 좀 드려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냐 한번 여쭤봐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시는지요? 일단은 굉장히 고민돼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장에서 그래도 주도주 역할을 할 것들은 미디어 컨텐츠 바이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형주, 저희 전통의 가치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 바이오 게임이 아마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좀 매크로 입장에서 보태고 싶은 말씀은 제가 월별마다 수출 데이터 나오면 혼자 막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전통기업, 전통기업이라고 하면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의 기업들이 양적으로 성장을 지난 1년 동안 지수는 좀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양적으로 성장한 것도 저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올해 워낙 기저효과들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게 모든 그로스들이 수출 그로스가 되었고 이익 그로스가 되었고 너무 높았다가 내년에는 이게 물론 기고효과이지만 이게 모멘텀들이 낮아지면서 기대치들이 되게 낮아져 있다는 생각들을 저는 그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장이 왜 그렇게 올랐을까? 물론 매크로에서 해석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기대치가 참 낮아질 대로 낮아지긴 했나 보다. 저희 경제 지표 중에서도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에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충분히 낮아졌다면 더 안 좋은 경제 데이터가 나와도 시장은 반색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제 삼성전자에서 대박 아이템을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뭐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그렇게 점프업을 하고 그리고 어제 환율은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출 만큼은 충분히 낮췄을 때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코스피 타겟이 주요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저희 3600이에요. 아 그래요? 네. 깨비 증권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3600? 네. 정확히 3630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망을 해놓고 시장이 반대로 갈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환율도 그렇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뭘 놓치는 건 아닐까 어떻게 이제 좀 자료를 쓰고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대가 낮춰지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 대충 알거든요. 되게 힘든가 보다. 덜 힘든가 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 높이는 상당 부분 조정이 됐구나라는 것들도 저희는 좀 너무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중원 부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내년에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아마 게임 콘텐츠 미디어 뭐 이쪽으로 갈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잠깐 쉬는 거겠네요? 그럼 지금 어제 뭐 그제 정도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00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부담을 가질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시장의 눈높이가 확실히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연초가 고점이고 연말이 저점이다 보니까 1년 동안 계속 되게 시달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다. 그러면 조그만 호재에도 사실은 반색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021년도 장도 아직 한 달이 더 남아있긴 합니다. 아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원래 시장은 단기간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쏙쏙 들어오게 지표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연불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